안녕하세요. GDSK의 정재목 대리입니다. GDSKorea는 고품질 LED 다운러치와 조명 컨트롤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있는 유명 공연장, 예술회관, 교회, 호텔 등에 최상의 조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DS는 LED 객석등 시스템의 개발, 런칭 이후 약 10년 동안 전세계 40여개국, 천여개 이상의 유명 극장, 아레나, 학교, 교회 등에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업계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성장했습니다. 2017년 국내에 설립된 GDSK는 영국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고자 광교 신도시의 본사와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GDSK는 전세계 40개국의 공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직접 생산, 공급함으로써 발 빠른 AS와 기술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제품분은 크게 조명분과 조명제어 컨트롤러로 나누어 놓을 수 있습니다. 조명분의 주요 제품은 LED 객석등 시스템인 퓨델리티 시리즈입니다. 퓨델리티 시리즈는 GDS의 정밀하고 부드러운 조명 컨트롤 기술과 더불어 CRI-98의 최상의 품질의 빛을 제공합니다. 태양광과 가장 흡사한 빛의 품질로 적용시 기존의 조명이 비췄던 공간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느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완벽한 디밍 커브는 객석등 시스템이 갖춰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텅스텐 디밍을 완벽하게 재현한 디밍 커브를 표준으로 제공하며 또한 세 가지 종류의 디밍 커브를 RDM을 통해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퓨델리티 제품군은 RDM에 의해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DMX 채널 설정 뿐만 아니라 미니멈, 맥시멈, 레벨 조정, 프리컨시, 변경, 옵션 등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세팅이 가능합니다. 퓨델리티 시리즈의 모든 제품은 메리평 다운라이츠 외에도 보다 자유로운 포커싱이 필요한 환경 혹은 메리평 다운라이츠가 시공되기 어려운 환경을 위한 욕타입, 펜던타입, 콘서트홀 음향 반사판을 위해 디자인된 아쿠스틱 패널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GDSK의 설계팀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확한 공간 파업과 적정 조도를 계산하여 현장에 따라 다양한 빔 각도, 색온도 등 적정 스펙을 제안해드립니다. GDSK는 커스텀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공간 디자인과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조명이 요구되는 스페셜한 프로젝트는 공간의 컨셉, 요구되는 디자인, 그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조명 성능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팀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개입하여 클라이언츠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리얼리티 시리즈는 일반적인 환경에 조명 요구 조건에 충실한 LED 조명군입니다. 공간 자체에 대한 조명 솔루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명 요구 조건에 충실한 조명군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조명 중 간접 조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스트립 라이트입니다. 공간의 벽면 혹은 천정부 몰딩 부분에 설치되어 공간의 액센트 조명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명 제품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와이트 색상으로 색상 조합이 가능하며 화이트 기준 3000 혹은 6000K 색온도 옵션 중 선택 가능합니다. RGBW 제품에 다채로운 색상을 조합하여 미묘한 파스텔 색상을 만들어 새로운 차원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디즈는 국내외 종교시설, 극장, 상업적 공간 관리자들의 실무적 요구와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 영국 국내 조명 컨트롤러 개발자들이 합작하여 새로이 개발된 DMX, RDM 달리 통합 컨트롤러입니다. 조명의 디밍 레벨의 혼합을 씬이라고 부르며 프로디즈는 다수의 씬을 저장해 수백 개에 달하는 조명 장치들을 통합 제어하는 조명 컨트롤러입니다. 대표적 적용 공간으로 공연장은 물론 다양한 장면이 필요로 하는 예배담, 갤러리, 호텔, 컨트롤런스 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합니다. 조명 감독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편리하게 장면을 생성시키거나 프로디즈에 내장된 스케줄러 기능을 통해 지정하는 일별 시간대에 원하는 장면을 반복 재생시키는 등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솔루션을 선사합니다. G시리즈는 기존 리멤버러스의 차세대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씬을 캡처해 기록하고 재생시키는 페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시리즈는 조정실에 배치되어 있는 콘솔의 조작이 어려운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배치시켜 저장되어 있는 장면을 간편하게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팀원들의 열정과 고품질의 빛만을 추구해온 고집은 저희가 세계 최고의 조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GDSK의 모든 팀원들은 한국 조명 시장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간이 태양광과 같은 아름다운 빛으로 답변해주는 그날까지 GDS 코리아는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